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김승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4천억원 정도의 불을 형성하신 엄청난 사업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1억원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은 왜 1억이냐? 종잣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테크의 시장은 종잣돈을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종잣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이 종잣돈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하겠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 그거를 사기 위해서 모아둔 돈, 그것이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하시면 일단은 1억원을 모아야겠다. 1억원을 모으고야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그리고 그렇게 사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책에 적힌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승호 회장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말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뭐 진짜 지금은 헛소리처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천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강남에 빌딩을 가질 거야. 나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 거야. 내 형편과 상관없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내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내가 무슨 강남 아파트를 사 내가 어떻게 천억 부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닫히는 거예요. 생각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말이 나오면은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강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든가 내가 연봉 1억을 받고 싶다라든가 내가 10억을 모으겠다든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일단 내가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 말 거야.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도 좋고요. 식탁에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목표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1억 원을 모으겠다라든지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라든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라든지 10억 원을 모으겠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라든지 하고 싶다 해놓고 싶다라는 것들을 다 글로 적으셔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적어놓고 내가 항상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정말 살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야. 너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네가 무슨 미쳤냐? 너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꿔. 네가 무슨 천만원도 없어 지금 허덕이는 애가 무슨 천억 부자가 돼. 빚부터 갚아.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조롱이라는 것은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롱이라는 것은 수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부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 조롱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들 적어놓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의 꿈을 진정으로 믿고 응원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들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그 목표와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불가피하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시로 조롱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꿈을 꺾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세 번째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르는 거예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는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른 겁니다. 이게 이제 1억 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동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일단 하셔야 돼요. 아 신용카드 할인의 뜻도 많은데 아 이거 어떻게 잘라 걔나 좀 아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패러딘을 바꾸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순결 조건은 복리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만 써야 됩니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만. 물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장고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못 살 수도 있고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 복리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복리를 적으로 돌려서는 절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란버핏이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주의 투자를 잘했지만 주의 투자보다도 그 근본적인 거에는 자신은 복리의 효과를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리를 내 편을 만들고 그렇게 뭔가 해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은 부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지 복리를 적으로 돌려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라. 통장 하나에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선하게 더 만들어서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 통장을 하나 더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 해 수입과 한 해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돈을 쓸 것인지를 잘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돈을 미리 배분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계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생활 지출비 통장 만들고 교육비 통장 만들고 자기개발비 통장 만들고 저축비 통장 만들고 투자비 통장 만들고 다 통장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그 월급들을 분배를 하는 거죠. 이번 달은 저축을 얼마 해야 돼 이번 달은 교육비를 얼마 쓸 거야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얼마까지 써야지 이런 것들을 다 배분해 놓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억을 만드는 게 목표는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1억 원을 만들겠다 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봉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언제 1억을 만들어? 40년 걸리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두되 1억이 아니라 일단은 1억의 10분의 1인 천만 원을 모으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개발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표는 크게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행동, 실천은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일단은 그 목표 금액의 10분의 1만 먼저 모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어느새 마음속에 이거 1억 모을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신감이 붙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통장에 1억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다 전부라고 김승호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합니다. 돈 이야기를 경멸하고 돈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4천억 진짜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방법이니까요. 1억을 모으고 싶다? 혹은 10억을 모으고 싶다? 이 반면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이 정말 견제적 자유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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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